굿 타이딘스 포 크리스마스 해피 뉴일 굿 타이딘스 포 크리스마스 해피 뉴일 잠깐만 굿만 찍을게요 일단 굿 음장 정확하게 굿 타이딘스 포 크리스마스 해피 늦었어요 해피 해피가 자신이 없었어요 해피 뉴일 지금 급했어요 많이 다른 굳은 사람도 약간 들으면서 자 박진 맞춰봐요 내가 성급했어 네 이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연습해야 돼 굿 타이딘스 포 크리스마스 해피 뉴일 됐어요 됐어요 자 우를 더빙을 할 거예요 우 우 우 우 우 우 내 맨 위 tutaj 네 우 우 우 우 우 우 우. 끝 은행 다음 장 납니다. 다음 장이요? 아싸비요. 와우 빠른데. 붉는다 했겠지. 좋아요. 네. 잘했어. 잘했어. 넘어갈게. 오우. 오늘 밤에 다녀가.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. 이야 되게 잘한다. 한 번만 더 하면 한 번 오케이 될 것 같아. 놀리는 거지 지금. 지금 딱 맞아. 너무 잘해. 지금 람이랑 집에 가야 돼. 아 그래? 너무 잘해 지금. 야 잘못 생각했어. 오 이상한데? 어떻게 된 건지. 제일 잘해. 갈게요. 석물을 안주. 아아. 석물을 안주. 됐어요. 다음. 2. 3. 3. 4. 5. 5. 5. 6. 진짜, 잘한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차단 시간이었죠. 이유는 노력이 있죠. 아이고! 선생님! 고생 많으셨습니다. 수술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진기 형 씨. 진기 형이요? 어떻게 해? 어떻게 해? 맞습니다. 왜? 왜 언니 잘했어? 벌써 끝났어? 벌써 끝났어? 할 얘기가 있었네. 고생. 고생해. 할 수 있어? 다른 날과 같이 녹말하자. 기존의 멜로디를 주셨기 때문에 가사가 많지도 않았고요. 그래서 그 마음이 좀 많이 편한 상태에서 녹음을 했죠. 노래부터. 응. 자, 갑니다. 여기야. 자, 여기에요. 네. 핀 위에 둘 셋. 오우. 오우, 잘한다! 다시 한번 해볼게요. 그런데 이제 박을 맞추면서 할게요. 우우, 오우. 내가 같이 불러줄게요. 거기에서. 내가 같이 불러줄게요. 거기에서. 자, 다시 할게요. 하나, 둘, 셋 잘했어요, 완벽해 해피 뉴 이어만 해 누나, 밥 자, 누나 흘러주렴, 셋 그 훌은 사슴들이 그를 매우 사랑했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잘하는데? 내가 불러주면 다 하는구나 네, 제가 성가대를 또 오래 해가지고 목소리가 처음 한다는 어디 교회였어요? 악구정성당이에요 아, 많이 힘들었겠네요 랩이랑 노래 랩이랑 노래는 그래도 기본을 하는 것 같아 그냥 중간 안 웃으셨죠? 방금 이거 잘못 봤네 진짜 되게 욱할 뻔했어, 지금 누돌과 사슴 손에 다른 모든 사슴들 선물을 안 주신대 여기, 여기 계속했어 되겠는데? 메리 크리스마스! 야, 주관주관에 주관주관에 왜 이렇게 고급스럽나 했더니 어휴 진기회가 없네. 베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. 아 그래서 성우 시험 봤었거든. 졸업하고 엠봉 후에 이제 그 시험이 있어가지고 냈어. 보통 그때까지만 해도 더빙 스타일로 했어야 됐어. 전 술과 담배 마약 이런 거 엣지에 들어있었죠. 너무 잘하는데. 하지만 톰을 만나고 또 천 달라졌어요.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. 아이고. 어 이런 거에 쫓아 있었는데요. 이제 달라졌어요. 이렇게 안 붙게 그림이랑. 해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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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 저 목소리 나온다고? 메리 크리스마스. 야. 나 지금 벌써부터 못 사용해. 메리 크리스마스. 메리 크리스마스. 아 진짜 너무 다 느끼해. 자 랩을 하겠습니다. 네. 여러분. 루도프 루도프. 언니 언니 언니스 우리 언니스. 해 돌. 해 사슴. 울 편한데 셔 업. 우는 우는 아기 선물 안줘 좀 크라이 셔업 아니 반응 좋았는데 밑에서 해볼게요 자신있게 여기를요 짤 때 돌프 돌프를 해야 되는데 저한테 큐큐 손으로 한 번만 주면 안 돼요 들어갈 때 자 자자자자자 돌프 돌프 그럼 내가 하나 둘 셋 넷 한번 돌프해요 알았지? 둘 셋 넷 돌프 돌프 루돌프 우리 루돌프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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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쓰 우리 언니 애쓰 헤이 돌프 헤이 사슴 울면 안 돼 셔업 우는 아기 선물 안줘 돈 크라이 셔업 이렇게 막스 베거처럼 할 거 이렇게 김영철씨가 했던 역자리 오빠가 뭐해? 섹스 펌 섹스 펌 요 엄마 섹스 펌 했던 사람 있잖아 아 왜 그래요 몇 개만 더 해볼게요 예예 괜찮아? 다 했어 그래도 노래는 노래 다 했어? 내가 다 따라 하니까 다 하더라고 랩을 그냥 빼는 것 같아 깔끔하게 들어가자 언니 자 들어볼게 들려주고 못해 돌프 돌프 루돌프 우리 루돌프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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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쓰 우리 언니 애쓰 아우 어떡하냐 이거 우는 아기 선물 안줘 돈 크라이 셔업 파이팅 둘 셋 넷 돌프 돌프 루돌프 우리 루돌프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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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쓰 우리 언니 애쓰 우는 아기 선물 안줘 돈 크라이 셔업 너무 완벽하게 떠올리는데 어 맘에 들어 만족해 만족해 이렇게 더빙이 잘하는 사람 처음 보네 자 나오세요 네 한 사람 넘어졌어요 오 괜찮은데? 나쁘지 않아 지금 더빙을 너무 잘해서 더빙을 참고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이 그런 줄 알았어 한 사람이 그런 줄 알았어 그 주어진 박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넣습니다 만족하고 있어요 깔끔해요 네 네 네 네 네